연습했던 동료 꼬배님들 고생하셨습니다. 아, 그리고 뭘 많이 얘기하려고 생각하더라? 아, 그렇죠. 제가 군대 가기 전 마지막 공연 25주년 기념곡을 했었어요. 그런데 5년이 벌써 흘러서 이번에는 30주년 공연에 성공이 됐습니다. 근데 25주년 이때는 체리니 영화가 악장에서 제가 막 조금 연습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되더라고 해서 조용한 노래를 마치고 있습니다. 아, 자작곡으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제 자작곡 짧게 곡 설명드리면 약간 짝사랑하는 내용의 노래예요.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그 마음을 상상해서 쓴 노래입니다. 제가 지난 1년 동안은 훈장단으로 공연을 썼었는데 이번에 평회원이 돼서 되게 마음 편하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. 노래 노래를 불러 드리겠습니다. 하... 하... 마치 뱅 absolute 눈빛이 되면 나의 우주에 대해 그대라는 결이 잘못한 나를 더 밝게 비추어야 그저 그대가 나와 같은 걸 느끼고 있다면 그걸로 나에겐 큰 위험일 텐데 무슨 마음인가요? 어디 보고 있나요? 그대 시선의 끝은 나와 맞다 있을까요? 사랑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대였네 그대는 дог원을 만났다 그리고 그대가 가장 잘 없어졌다 해가 지고 하늘이 여랏빛이 되면 나의 우주에는 그대라는 별이 달보다 나를 더 밝게 비추어 그저 그대가 나와 같은 걸 느끼고 있다면 그걸로 나에게 큰 높이 아닐텐데 무슨 마음인가요? 어디를 보고 있나요? 그대 시선의 끝은 나와만 닿았을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그대여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그대여 많이 잊을까 어떤것은 감사합니다